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내가 말하지 않았는가 자네는 결코 내 곁을 떠날 수 없다고 함께 있게 되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 이거 밖에 내가 금판이 안에 걸쳐서 만든 자네 관복이야 잘 어울릴 걸세 아니 여전히 사랑한다 김준 마님 정신 차리셔야 하옵니다 고 따님께서 테자비가 되시옵니다 그렇게 되면 테자비의 어머니시옵니다 이 나라의 국모의 어머니만이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옵니다 모든 것을 버리시옵소서 소위는 이제 다시는 다시는 만형을 백기여러 올 것이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김준아 김준아 나도 이 몹쓸 사랑에 싫다 나도 말이다 이런 내가 저주스럽고 밉다 김준은 하지만 너는 결국은 내게 올 것이다 난 그렇게 믿고 있다 부처님께서도 그리해 주실 것이다 여기 나란히 앉아계시는 두 분 부처님처럼 말이다 우리는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김준아 모든 게 모든 게 잘될 게다 모든 게 모든 게 깨지 않는 그 꿈처럼 그저 바라만 보네요 하염없는 눈물은 멈추지 않죠 하 하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사랑이 남을 거예요 멈출 거예요 이대로